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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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어 이거 저 영상 보고 뭘 하는 줄 알아요? 그래? 체인지도 코보컵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? 눈 고장 났냐면서 눈 고장 났냐고 카메라 보고 눈부터 가는 게야 카메라 보고 눈부터 가는 게야 어제 정원이 인터뷰하다가 노래 나와서 혼자 빵 터졌대 코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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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제 공이 나한테 봐서 때리려고 공을 보고 있었는데 얘 밑에다가 갑자기 막 팀킬했어요 순간적으로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최윤즈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배우기 뭉치 맞아서 약간 이게 호흡곤란 혜림이는 저기 네트 밑으로 네트 날라갔는데 나는 나중에 슬로모션으로 봤거든요 그거 제 방송에서 봤는데 저 할 때는 엉뚱 신경했잖아요 슬로모션 언니 혜림이 얼굴이 날라간 거야 언니가 엉뚱 치러 처음에는 세트 끝날 때 혜림이 약간 놀래가지고 약간 경기 지지 못할 거 같아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거 영상 보고 나서는 혜림이도 많이 아팠겠다 하면서 나 피해자인 척 쩔었다면서 아 여보세요? 내가 아 이러면 언니 얼굴 크게 나오잖아요 언니 키 몇이예요? 언니 키 몇이예요? 언니 이렇게 해봐요 이성적인 키 차이다 저기요 너무 설렌다 너무 이성이네? 나 오늘 깨닫네 나 오늘 깨닫네 저 감독님이랑 성현이한테 떠밀려서 처음에 옷을 못 벗었다니까 광주 광주했을 때 이미 가왔거든요 근데 추윤이 도워 죽기 때문에 딱 찢어지는데 언니들 옷 벗을 하는데 못 벗겠는 거예요 하하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나가고 벗는다고 모르겠어요 뒤에서 오겠죠? 어떻게 앞에서 대놓고 놀려요 뒤에서 말하겠지 여행의 아쉬원도 철고 형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